오는 7월 버스업계에도 적용하기로 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3개월 유예됐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 버스업계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버스업체들이 모여 채용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버스업계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경기도 버스업계에는 3,500여 명의 대규모 인력 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내 17개 버스업체가 참여해 운전기사 채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하게 되면서 버스업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게 됐는데 이런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면 채용하신 분들도 정보를 교환하기 쉽고 업체랑 얘기하기도 편하시니까 좀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에는 구직 정보를 보고 상담을 받기 위해 한참 줄을 서야 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과거보다 나아진 버스기사에 대한 근무 환경과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지원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버스 운전을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여권 자체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근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 참여해서 좋은 쪽이 있으면 지원을 한번 해볼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현장에서 이력서를 내고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희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가진 경력 가지고 취업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좋습니다. 첫날 700여 명이 찾은 박람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이 사람들이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까지 거쳐서 취직을 할 때까지 경기도가 함께 지원을 합니다. 구인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직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운전자 양성 사업과 버스업체 통합 채용, 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